프로축구 강원 FC의 양민혁이 손흥민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할 전망입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이 양민혁 영입에 가까워졌다며 이달 말까지 이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강원 FC 김병지 대표는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설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고 90에서 95% 수준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2006년생으로 현재 강릉 제1고에 재학 중인 양민혁은 올 시즌 24경기에서 7골을 넣고 세계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